그래서 네 네 한번 아 네 MC 보이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는 한국어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할거에요 이렇게 네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로 음 음 어 맞다 you will practice listening so i will not type ok yea yea at first when i tell you would type oh 날씨가 30일 날씨가 30일 날씨였습니다. 밤의 삼십 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밤의 떳? 밤의 떳? 떳? 떳은 뭐예요? 떳 떳라. 솔라? 아아. New Year. Holiday. 네. 네. 밤의 떳. 아, 그러면은 내일은 어 이거 밤의 삼십은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삼십 설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날. 셋입니다. 한번 여기에 그 창백 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아, 네. 밑에. 괜찮아요. 나이마이? 응. 이거네요. 네. 나이마이? 아, 라. 밤의 떳? 아아. 밤의 떳라 삼십은 어떤 의미예요? 오케이. 이거 삼십은 뭘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의미, 의미. 무슨 의미? 노자죠? 응 수상 model입니다. 아, 라이 readily 뇳아암. 음, 레어노라. 네 다이가jed compete, 음. 자기 슬암 암,이라이 플러스 해국 fix? 다음 의미 house yeah. 아, 내가,, Lem,ger Techn자. leider 지금 얘기box. 아, 네, 아까 말이라. 길이에서 Philadelphia. 네. 그러면 4번 한번 해볼게요. 네. 아, continue the story about me. 오케이, 오케이. 아, em sẽ đi về quê. em sẽ đi về quê. 나는 em sẽ đi về... 왜... 고향에... 아, 고향에 돌아올 거예요? 네. 나는 고향에 갈 거예요. 네. 이건가요? 그 괴가 이거예요? 괴. 고향. 고향. 홈타운. 네. 고향. 나는 고향에 갈 거예요. 네. 고향에 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 트윙백. em sẽ đi về. 트윙백 한번 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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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this? 앙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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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imilar like it's not just eating but it's like enjoy the celebration. 앙떡? 앙떡? 그러면 이걸 영어로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Queeng안으로 하면? I'll? 자. celebrate it with my uh, I'm going uh back to my hometown to celebrate that? 앙떡? 아, 그러면 앙이 셀리브레이트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한다면PI이 아니네. 택을? 탭 지내려고, 이거 한국 말로는 한국에는 탭하고 같은 게 이거 있어요. 설날 같아요. 한국에는 설 또는 설날이라고 하는데 보통 설을 지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거 앙탭 의미하고 비슷한데 앙하고 앙 이거가 지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내다 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기념하다 아니면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처럼 축하하다 뭐 이런 뜻이 다분히 있어요. 뜻이 조금 있는 거. 지내다. 근데 우리 말에는 알겠지만 한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는 언어가 있어요. 아마 트잉빛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but one word has a few meaning, a few meanings. One word has a different, 아 네 맞아요. 한국어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단어 잘 아는 거, 잘 쓰는 거.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탭 축하하려고 고향에 갈 거예요. 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탭이니까 탭이라서 고향에 가요.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잉빛을 하면 엠세디베 궤 앙 탭 하면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하려고 집에 가요 하면 예를 들어 엠세디베 궤 앙 신녀베 생일 축하하려고 해요. 엄마 생일?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앙 신녀베. 이게 그러니까 달라요. 트잉빛하고 트잉한하고 뭐 잉글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르다 이거 트잉빛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르 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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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냥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케이. 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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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쎄, 갑, 허, 행, 데, 쭉, 텟 엠, 쎄, 갑, 는 알겠어요 나는 만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누구 쎄 쭉텁이 하고 누구 만날 거예요 엠, 쎄, 갑, 뚝떡, 뚝떡 모르겠어요 아, 허행, 만나, 허행 means relative 아, 엠, 쎄, 뚝떡 친척 그리구, 한 번 표현한 거 생겟 얘기해 줄래요? 아, 네, 쎼, Tết means to, um, to wish them happy new year, something like that 아 네 뚝탑 그러니까 축먹 난말 축먹 난말 나는 회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친척을 만났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한 번 네 네 네 한 번 네. 호행. 진척근. 네. 호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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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요거 차이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TNB도 그렇지. 한국은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비행백 얘기할 때 만약에 내가 M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또이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민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민세. 그 내가 또이아 또이, 또이, 라, 또이아, 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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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아. 아. 수고하십니다. M라, 영, 제. 제. 네.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나는 또이세, 민세, 엠세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둘이 얘기할 때. 나는. 나는. 또이세. 또이세가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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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 뉴, 도이세. 아. 그러면은 M, 민 이렇게 얘기해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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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is when you are younger than me. 네. 그럼 쌤, 같으면. 쌤, 대단해. 먼. 먼. 그니까 친구, 밤비이면 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내가 올더 하면 또이세 이렇게 얘기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국어도 요거 약간 비슷한데 나는 하면 그냥 두 개 다예요. 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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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엠, 민, 나는. 저는 하면 이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냐아냐. 나는이 또이하고 민. 또이하고 민. 저는은. 엠. 의미가 이렇게. 엠의 의미가 있어요. 엠. 아. 비슷해. 저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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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그거 한국어에서 쉬운 거는 아니에요. 아. 쉽, 에, 쉽지는 않아요. 그럼, what about, 씁니다, 어요?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서술어. 서술어는 씁니다, 어요 이거는 같은 문화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서술어. 먹어요. 먹으세요. 먹니? 먹어. 이런 식의 표현. 만날 거야. 만날 거예요. 만날 거. 만나세요. 만나세요. 만나십시오. 이거 자체는 와. 그래서 만약 그 신디 그 한국어 공부해요. 엠, 혹, 경, 한. 이거 서술어는 특별히 공부해야죠. 스페셜 파트. You need to study, study 서술어 with a little high level. very complicated. So, and then, if you want to learn, I can teach you. But, I mean, when I... But, one time, you cannot understand easily.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거 서술어는... No, what I mean is, when I talk to you, do I say, 저는 먹어요? Or do I say, 저는 먹었습니다? 음... 먹어요 하면 좋아요. 아, 오케이. 문화해요, 문화해요. 네, 저는... 아, 네, 네. 만나요, 이런 식의 표현. 아, it's okay. 아, I see. 네, 그 한국어는 보통... 너무 어리지만 않으면... 어요, 했어요, 요라고 표현하는 거 무난해요. 뭐뭐해요. 부드러워요, 대근.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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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아, 아. 네, 그래서 좀 편한. 컴포터블. 오, 오케이. 편안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거 좀 딱딱해요. 먹었습니다. 입니다. 이거는... 입니다. 이거는 좀 딱딱해요. 뭐냐면 이거 약간 오피셜이에요. 오피셜. 아, 포멀. 그래서 그 말로 표현할 때 그래서 이의 요, 요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뭐 뭐 하나만 더 해요. 왜냐하면 지금 6분 남아서 제일... 뭐 가오. 뭐 가오. 뭐 가오呢?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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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메 엄마와 함께 엔젤, 리씨, 떳. 리씨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리씨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 태세에 엄마와 리씨 할 거예요 이거 같은데 리씨가 뭐예요? 리씨는 돈이 줘요? 아, 리씨 알겠어. 아, 리씨 알아요. 텐머니. 나는 그러면 이거네. 나는 엄마에게 돈을 아, 돈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요? 줘요? 받다, 주다. 일단은 티엥백 먼저 한번 해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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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저 밤에... 반은 할머니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 아, 아빠, 엄마. 부모님이네, 그러면. 부모님.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네. 나는, 아, 잠깐만. 나는 부모님에게, 내게. 부모님. 부모님. 돈을 줄 거예요. 내 돈을 줄 거예요. give money죠. 이거 표현한 게, 리씨가 give money죠. give that money. 그죠?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이거는 좀, 문화가 조금 있는데, 한국은 세뱃돈 있어요. 그건 좀 다른데, 세뱃돈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줘요. 이거 조금 문화 달라요. 텐 머니. 지금, 지금, 싱디가, 싱디 will give money, 텐 머니 to your balance. 그렇지? 응. 근데 이거 한국 문화 없어요. 어. 아, 이거는 그냥 용돈을 줄 수 있어.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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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뱃돈은, always and older people give the younger people after bowing, after celebrating. 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 주고 받는 거 문화 약간 차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린 사람이 돈 벌면 부모님한테 용돈 줄 수 있어요.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주다. 주다. 주다는 이거죠. 조. 핑뱃으로. 여. 네. 받다는. 영. 받다는 뭐예요? 영. 이거 쓸 수 있어요. 영. 받다. 영. 기부 주다. 받다는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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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뭐라고 해요? 네. 거기 써도 돼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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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또이다. 아에 야 yeah 거이나 야악만이 시켰 어 아 maybe 거예요 예예 네 네 Say if 아 아 그냥 덕은 봤다. 아 쌤. 쌤. 냥하고 난하고 같은 의미. 아 짜뿐이 덕까빈 이게 덕이 이거 만나다 이런 의미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덕아. 덕아. Because it's like something positive. You have some positive. Like good luck or something. This is money. So it's good. 못 본 일분 남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땀빼. 고마워요. 네. Bye bye. Bye bye. Thank you. 네네.